지도를 가르쳐줬죠 먼저 보면 이 지도 남부에서 남쪽에서 도적을 소통하는 그런 장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주, 정주, 복권, 강서, 광원, 강서추방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도적대를 소보라는 그런 왕양료의 역할이 남부에 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왕족, 왕족이 반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참 더 어려운 상대죠 그런데 그게 어디냐면 주로 보면 파양호라고 있습니다 남창 가로 위에 파양호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 구강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안경이 있고 더 쭉 고도로 가면 안경이 있습니다 남경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남창, 그 다음에 길 안, 풍성 길 중심으로 길 안과 남창과 구강 보다는 안경 보다는 남경 이 중심으로 해서 왕족인 신호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반란 부대와 하고 왕양룡이 어떻게 결전을 했는가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주요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명을 조금 알고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명 없이 그냥 하면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개 영원, 주신호의 모반 이렇게 했는데 왕양룡이 감주해서 도적대를 평정한 뒤에 사방에서 제자들이 와서 연계서원을 중소하고 기원형을 서원의 주광으로 맡겼다 이 기원형은 굉장히 왕양의 중요한 제자입니다 왕양의 제자인데 저희 아들의 아들도 양아들이죠 양아들을 교사도 맡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사랑했던 그런 기원형인데 나중에는 이 기원형이 바로 영원 주신호가 왕양룡에게 표지를 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기원형을 보냈습니다 기원형을 자기 제자를 보냈어요 그 제자를 보내가지고 영왕 주신호의 상태를 알아보게 해가지고 보내달라는 게 보내준 거죠 그래서 봤더니 주신호가 주신호가 장차 모반할 것이다 하는 거냐면 그런 기임제를 알아차렸어요 왜냐면 자꾸 기원형한테 정치적인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형은 모를 척하고 경문치지만 자꾸 얘기했어요 그 말은 다 알아듣겠잖아요 근데 자기는 영왕의 질문들에 대해서 잘 못 알아본 척하고 격물치지 얘기만 잘한 거예요 진짜 격물치지 얘기하니까 이 질문은 안되겠다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사실은 영왕이 그래서 왕양명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영왕이 발랄을 일으킬 그런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6월 9일이죠 그런데 왕양명은 그거를 알아듣긴 했었죠 그리고 이 조정에는 다행히 오늘날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병부상서 왕경이 있었어요 그 왕경이 왕양명을 도와가지고 반란을 터벌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다 한 다음에도 그거를 지난번에 기폐를 얘기했는데 기폐를 거둘어지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놔두고 오히려 복권지방에 도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도덕대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도덕대를 잡는 그런 임무를 부과했는데 마침 그 그때 영왕이 발란 모반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 군대를 없었지만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권을 왕양이 병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영왕 주신호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명대 주원장의 열일곱째 아들 그리고 왜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많이 그 아들을 많이 뒀냐 하면 자기가 이 정권을 잡으면 그 넓은 땅을 혼자 못 다스립니다 혼자 못 다스리니까 아들들을 왕으로 봉해서 그 왕으로 봉한 지역에서 이 치안을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들은 많이 나와가지고 각 지방에 다 왕으로 봉해진 거예요 근데 열일곱 번째 아들인 주권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북쪽의 오랑캐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대령 지방에 그 봉해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대령에 그래서 영왕이라고 불러요 영왕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녕하십니까 영자가 영으로 봉해진 거예요 그런데 성조가 반란을 펼 때 도와줬지만 뭔가 잘못돼가지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주권이 그 남창으로 남경 본체에 여기 보면 북경에 북경 저 북쪽에 있다가 보면 여기 남경에 남창이라는 데가 있어요 파양으로 여기다가 왕으로 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창 있죠 남창이 여기다가 파양으로 그러니까 남창이 영왕의 본거지에요 근거지에요 그러니까 이 근거지로 사고 버려졌는데 4개째 그러니까 버려진 그 강왕의 강왕을 아버지로 하고 그다음에 그 기생을 아버지로 그 중간에 나온 것이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명왕 주신호였습니다 그 주신호는 상당히 총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무왕보다도 상당히 똑똑하고 그리고 그때 마침 무왕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어요 후사가 없으니까 자기 둘째 아들을 그 천자로 시키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무방을 이긴 거죠 사실 그 그런데 그 그 왜냐하면 무호왕은 무무했고 상당히 중국 역대왕 중에서 가장 무무한 왕이 그 문종이라고 그래요 문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 영왕은 상대 독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누량의 딸입니다. 누량은 그 전에 왕혁명이 결혼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만났던 그런 인물인데 누량은 상당히 명대의 주제학자 중에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여필의 제자인데 오여필의 제자에서 허고인과 누량이 있고 그다음에 진백사가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명 정도 누량은 상당히 이름이 나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량의 딸이 바로 신호한테 시집을 가서 누비 현비 누비씨가 남편이 뭔가 모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낌세를 벌써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여자들이 근데 아주 빨날 보통 남자들이 뭐를 하려고 하면 다 알아차리고 그래서 일부러 술을 마시게 하고 신호가 모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해가지고 그걸 포기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저 나는 요새 상당히 뭔가 즐거워하지 않은 게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호가 뭐랬냐면 당신은 이 조그만 나간 알지만 큰 대략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큰 괴로움이 뭔지 한번 듣고 싶다 하니까 잘 알아들 이게 뭐냐면 큰 괴로움이 구호에 존에 올라 이 구호라고 하면 주역의 왕의 자리를 구호라고 합니다. 구호. 3효, 4효, 5효, 6효가 있는데 양의 다섯 번째 자리. 그러니까 양효의 다섯 번째 자리가 5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양효는 9라고 하고 음효는 6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천자의 자리입니다. 천자의 자리가 바로 구호. 제왕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구호에 오르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지방에서 이렇게 대원은 좀 받았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시원치 않다. 나는 천자가 돼가지고 천하를 공용하고 싶다. 나는 그런 뜻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당신이 뭐냐면 이게 이런 생각을 상당히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호는 그 말을 저렇게 그냥 놀랍주랍 해가지고 뭐냐면 술을 갖다가 땅에 담아놓고 말을 듣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주부 신호나 영왕 신호가 그 해청을 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호는 그냥 군대만 온 게 아니라 은사의 우양정을 통해서 특별 대우를 해줬고 그다음에 우도 어사인 이사실을 책략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우선 옆에다가 컨설턴팅을 한 사람을 맡긴 거죠. 어떻게 어떻게 책략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혼자 하셨으니까 이 두 사람한테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국 14는 북경에다가 사실을 보내서 2, 3일 동안 탐지를 하게 되면 북경이 도대체 어떤 상태냐. 무정이 아무리 무능하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주위에 그 인물들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북경이 쳐들어간다면 이들이 나를 호흡한다 말까? 단은 뭐냐면 이런 그 뭐냐면 그래서 알아보고 해서 스파이를 보낸 거죠. 그렇게 하니까 자기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혜도는 뭐냐면 영왕한테 봉해해 줄 때 모두 권한을 주되 그 대신 군대를 기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영왕의 각 왕들한테 거기 군대를 기르면 반란이 일어날 테니까 호위병사를 갖다가 호위라는 명목으로 기르지 못하게 했는데 이 주신호는 그 당시에 왕양명을 권장 쳐가지고 유군이라든가 황관들의 뇌물을 써가지고 그 조례를 자기는 특별하게 만들어 가지고 없애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뒤바뀐 겁니다. 뒤바뀌어 가지고 조정에서 오히려 식사를 내려보내는데 그건 뭐냐면 6월 13일이 주신호의 생일날이었거든요. 그 생일날 식사를 내려보내는데 그 다음에 내려보내면서 그런 것을 그 뭐랬나 사병 개인적으로 병사를 가진 것을 금지한다고 하는 말이라면 그러한 그 명령도 함께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신호는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하는 일이 스포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아까 유의한 점 하고 이 사실한테 의논을 하니까 차라리 지금 빨리 거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13일 축하로 왔으니까 다음 날 반드시 영왕한테 당신한테 인사를 하러 올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선서를 하고 내가 황제다 뭐냐 하는 걸 다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북경에 황제가 있는데 내가 황제다 하는 거죠. 이런 소리를 하기 쉽죠. 그러니까 그 목발을 반드시 일으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신호는 그 말을 듣고 뭐냐면 여러 관원들이 온 자기가 높은 데에 올라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대들은 그대들은 대의를 아는가 대의는 뭐냐 하면 대게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내가 의롭다. 내 의로운 사람들한테 내 말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대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의자. 그러니까 거기에 승우도사 손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난 모른다. 주신호는 뭐냐 하면 어느 날 지금 왕은 효정의 아들이 아니고 지금 무정은 효정의 진짜 아들이 아니고 또 덕도 이뤘다. 그래서 태호가 자기를 비밀도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무정의 죄를 다스리려고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거 사실은 아느냐 모르입니까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니까 손수는 앞으로 당나가지고 그러면 태호가 밀지를 보냈다면 그 밀지를 꺼내 보내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는 커져리고 말이 필요 없다. 나는 지금 남경으로 간다. 그러니까 남경은 원래 명나라가 제일 처음 건국할 때 세웠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북경으로 오긴 했지만 남경으로 간다. 남경으로 간다. 제 황제 자리를 갔다가 등극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고 했는가 그러니까 선수가 대답하기로 하늘에는 해가 둘이 없고 백성에는 왕이 둘이 없습니다. 이게 대회입니다. 내가 그렇지 어쩌겠는가 주신으로 황제 대답하며 이렇게 무리한가 하고 밑에 갑살을 시켜서 괴롭하고 죽이려 하니까 노대 아래에 있던 안찰구사 허규가 큰 소리를 줬습니다. 선 도호사는 흠차 대신인데 그대가 반적으로 감히 그를 함부로 죽이는가 그러니까 주신은 허비도 묶여서 두 사람을 힘을 받고 나가서 참수를 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월 13일 생일을 축하하기로 온 관원들을 전부 다 반말 안다는 사람은 선수와 허비처럼 처형을 하고 나머지는 말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생일이기 때문에 왕향명도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향명은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다가 아 기랄포에서 가라 보니까 도장 관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관인을 들고 관인이 있어야 옛날 쫄병한테 이걸 내빌고 무사패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관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관인을 가져오라 시키는 동안 벌써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지났습니다. 벌써 지나고 나니까 선수하고 허규가 처형됐다고 하는 소식을 보니까 반란이 일어나구나 하는 그런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왕향명은 손수 허규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은 신어에게 발음을 하다가 효수된 사실을 시로 이렇게 긁었습니다. 뭐냐면 오사를 떨어뜨린 일정을 눈으로 이게 뭐냐면 그 벼슬하는 사람이 쓴 그 모자를 오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남아 그 감이 강산을 무너뜨리겠는가 어느 계단 앞에서 구라했는데 이게 말을 이렇게 굴복했는데 뭐냐면 단 밑에서 굴복했는데 단단 어깨 머리칼 아래서 사라졌구나 단단 어깨 머리칼 사라졌구나 만고 조난의 명성 황은 무거운데 천연땅에 골두가 향기롭더라 사과는 춘추의 무슨 함부로 놀지마라 그러니까 춘추의 춘추의 사과는 사과는 역사를 쓰는 그런 삶 함부로 놀지마라 좋고도 좋은 삶의 생명 기행을 끊었구나 그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덮는 것도 아주 짧은 시간 이게 천봉 주보 그러니까 하늘 땅이 뒤집히는 뭐냐면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짧은 아주 순간이었다 죽음을 버리고 의의를 쳐여 이를 이루어 죽는 일은 어렵지 않다 소문은 천하의 서하의 충교를 붙게 제거고 문천상은 원나라의 벼슬을 받지 않았다 문천상은 유명한 손나라 추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피가 옮겨 얼음이 되면 여름에도 춥다 나라를 팔아 임금을 서기는 자는 이 사실이며 이 사실은 아까 그 누구야 신화의 책사입니다 구천에서 서로 마주면 어떤 얼굴을 할까 이런 그 시를 쓰면서 뭐냐면 이 손 손수하고 허비우의 충절을 이렇게 시를 벗습니다 그러니까 왕양여왕은 상당히 어떤 시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신호는 나를 따른 자는 살고 나를 거슬리면 죽는다 그래서 황제를 스스로 칭하고 관리들을 지만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문을 각지에 삼포하고 연호는 순덕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정덕이 아니라 이게 순덕이다 그래서 이 사방에서 병문을 모집했는데 4만 명이나 되었고 왜냐하면 바퀴를 받아서 억지로 따라간 사람도 합쳐가지고 7만 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 주신호는 남강구를 공격해서 지구 진림이 도망가 성을 열고 그 뒤에 구강구를 공격해서 지구 왕영 이런 사람들이 도망갔다 그래서 여기에 지도에 보면 구강구 구강이 있습니다 구강구라고 하는 말은 화영호 바로 위에 구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강구는 그 근처에 있는 건데 여기 지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창 근처에 있는 남창에서 구강까지 있는 거기에 남강이 있고 그 남강에서 구강까지 쳐가지고 남창에서 구강까지 세력을 확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는 얼마 안 보이겠지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양면도 너도 귀순해라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왕양면하고 잘 아는 계효한테 얘기하기를 너 그전에 왕양면하고 같이 군복무했지 않았냐 군대에 있었지 않았냐 그래서 넌 넌 기란에 가가지고 왕양면을 불러오라 이렇게 여기 보면 남창이 있고 밑에 풍선이 있고 그 옆에 기란이 있죠 그렇죠 기란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창에서 이 계효를 시켜서 기란에서 왕양면을 불러와서 내 편으로 맺는다 내 편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음 그래서 으 그 5 과 그 점에 길을 지 그 길이 효과 그 기란에 이렇게 에 왕양면 각 길마다 아 아 그 뭐냐 관리들을 갖다가 다 초관들을 세우고 영왕구에 사들이 지나가면 곧장 그들이 풍문해서 심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효가 이 기란 근처에 묵담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에 도착했을 때 초관이 저지를 했습니다 기회효가 끄지면서 아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감이 맞는가 그래서 초관이 계효한테 무슨 일으로 왔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영왕구에 경문을 가지고 갔다 뭐냐면 한국어라고 하는 거냐면 이런 걸 가져왔다 그러면서 경문을 초관에게 보여주니까 초관은 이것을 왕양면에 갖다 왕양면에 벌써 자기만큼 따르지 아니까 이 계효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신호의 계략은 왕양명을 끌어들려고 하는 계략은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왕양명이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쭉 날짜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피기에 왕양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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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9일 원래 사실은 6월 14일날 모반을 익히는데 19일 왕양명은 비보 영왕 모반소 영왕의 모반을 급히 알리는 상소 비보라는 날아갈듯이 전하는 그런 알리는 상소입니다 그래서 영왕이 모반했던 소식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그 이 기란 지방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근처에 여러 지방에 뭐냐면 신호가 모반했다고 사실을 알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 큰 의리를 위해서 이 일하니까 그 다음에 그 전쟁 준비를 갖다가 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리고 사실 왕양명 자신도 이 영왕한테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그 영왕이 왕양명 그 뭐냐면 이렇게 보내긴 그 전에도 왕양명을 잡으려고 했는데 왕양명은 어선을 타고 순지럽게 빠져나 빠져나 됐습니다 으 그리고 나서 어 20일 날 다시 모반 알린 장소를 얻고 5 그 그 그 그 그 선수라는 사람이 아 이게 7차례 비밀리에 조종의 조종의 상소를 했지만 모반 모반 사실을 거기에 무좀 근처에 간사한 사람들이 당을 무리를 잃게 있어서 그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수도 나중에 희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6월 19일 날 조종의 향해서 사별을 알리는 동시에 그 다음에 또 구체는 쿠폰 소식을 가족한테도 알리고 그래서 7월 2일은 기량부를 거쳐서 한 두통의 가설을 용성공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한다는 자기인망이 아니라 항상 그 부친과 할머니 가족을 늘 생각을 한 것이 왕양명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량부에 도달한 6월 18일부터 왕양명 여러 가지 여러 편의 영왕 반란의 전화를 통보하고 자기가 군대를 지키고 주신호를 토벌할 준비가 됐다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이 감주구의 각 현에 군대를 서집하고 병사들을 서집해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첫째 병구관련은 폐비추어 일일철입니다 그러니까 이 폐는 상고를 상고를 가지고 있는 막대한 그런 고난입니다 아울러 북은 위병소를 설치하고 향병 등을 모집하고 주야로 주야로 성진을 지켜 예측하지 못하는 것에 대비한다 성진은 성 둘레에 연못을 파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쉽게 건너지 못하고 지람은 못 있지 않습니까 오사카성에 가보면 주위에 주위에 그런 곳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앙크로바트 가보면 성에 보면 주위에 이렇게 옷이 있는 것이죠 불러져 있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성진이 성이 있으면 거기에서 쉽게 어 공략하지 못하게끔 먼저 깊은 도랑을 이렇게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물도 건너야지 그렇게 하니까 상대신들이 성지가 급파로 건너지 지부군은 저장창고 식량을 조사해서 보고하고 얼만큼 있는지 다 보고하고 그 결코 숨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암흥등 혀는 사하 반차관병망로고 각기 병기를 거냅니다 그리고 교년장에선 날마다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본 공무원이 도착하자마자 이것을 바로 실행해야 된다 만약에 국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왕양명은 이와 같이 군대를 갖다가 아주 준비를 하고 그래서 왕양명은 남경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향을 예측을 하기를 만약에 신호가 군대를 바로 북경에다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군대를 가지고 질 위험하고 남경에 해가지고 머물러서 자기가 황제라고 칭하면 그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상당히 이익이 복잡해지고 이럴 것이고 그러니까 왕양명은 어떻게 되냐면 주신호의 근거지인 남창에다가 들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그 주신호 영왕을 묶어두는 그런 책략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거짓으로 공을 올려서 변부 뭐 이런 거짓으로 공무원으로 아 얼마 있으면 천재 군대가 몇 십만 명을 데리고 내려온다 그리고 뭐냐면 너를 쳐다닐 것이다 이런 그 뭐냐 뭐냐 공무원을 갖다가 위조해가지고 저기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영왕 주신호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의 옆에서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아 그것만 이렇게 보고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런거 하는 동안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게 믿든지 안 믿든지 하여튼 어쨌든 보냈다 해가지고 그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월 27일 이때는 반당 사례들을 참배 통판 뭐냐면 주신호의 인척 이런 94명을 사로잡아서 참수한 이를 갖다가 또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7월 1일에 왕현명은 현성 영왕에게 민병의원군을 조직할 것을 지정합니다 민병의 의원군이 관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왕현명의 동원 명령을 내리면 바로 정기군과 함께 거경하고 기란현의 팔도 팔도 구도와 구도의 민족을 주신호를 토벌하는 의군을 즉각적으로 조직해라 조직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란현에도 여기서 의병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남양을 반란군이 공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경을 왠지니 정보하지 못하면 남경은 저쪽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창에서 화양으로 버텨서 구강과 남강 구강을 먼저 점령을 하고 이 세력을 가지고 안경을 치고 그 다음에 남경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게 바로 지도에 장강이 4일점 양자강 양자강이 이렇게 있지만 남경까지 가는 그런 곳입니다 제주 저주까지 이렇게 남경이 있고 강포가 있고 상해가 있고 상해도 양자강이 맨 끝에 남경도 그렇게 이렇게 그게 물질을 따라가도 이렇게 항상 베르타무 옛날 사람들은 많이 군데도 그것이 빨랐던 것입니다 육지로 가면 험한 산질도 있고 도로도 잘 전부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로즈로 많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양을 후퇴해서 구강구 후퇴한 전력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왕의 주된 전쟁 남창 과 파양호 그 다음에 그 중심으로 옮겨질 것이다 남창에서 파양호로 가고 구강을 해가지고 나중에 안경으로 공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7월 4일날은 왕의 복군의 보종사에게 예비 수전패 그러니까 수전을 미리 준비해라 하는 말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해창에 만명의 수전사조를 모집하고 군량대를 조달하고 군대를 지원하러 했습니다 결국 파양호에서 수전이 일어날 것으로부터 예견하고 왕의학명은 벌써 수전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논공행사 도 나중에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기란부 지기공 어사 폐 뭐 이런 것도 보고 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왕의학명의 그 작전 어떻게 작전을 했느냐 하는 그런 그래서 육비디를 보면 왕의학명은 남창을 봉용을 지금 기란에서 남창 여기도 풍성있게 있고 남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전을 먼저 심리전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전이 결국은 그 왕의학명의 심리전에 주신어가 말려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뭐 여기 조금 어 그 먼저 할 얘기가 다 지금 나오는데 어 어선을 피해서 도망간 그런 얘기가 다 어 했습니다 그 어 그리고 공문을 위조해서 병구성서 왕경부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어 그리고 왕의학명은 제대 밑에 아주 부하 충실한 도라를 데리고 위조공문을 가지고 남창에 가도록 했습니다 그 어 그리고 아 이 공문이 뭐냐면 분명히 저기 주신호 한테 들어갑시다 그지 이래가 물었습니다 이 공문을 보면 아마도 이 이게 진짜 아니다 이렇게 그 아니라고 믿지 않을 겁니다 그가 믿지 않다고 셈쳐도 적어도 의심은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의심을 잃기 그 것이다 얘기하니까 왕의학명은 의심만 하기 다음에도 사실 대사는 끊어봅시다 그 그 그래서 주신호 백성 잔인구도하게 박해 했고 왜냐면 사실은 박해 했기 때문에 이 그 문 앞에서 눈앞에서는 그냥 굽신거리지만 실제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 이 협박을 받았거나 이익을 받아서 한어저 없이 그에게 복종합시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신호의 군대가 남경에 도착 진군하면 어 상당히 어 큰 백성은 큰 재앙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어 호라인으로 산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쉽지만 호라인을 잡아서 우리에 가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 이 우리 눈앞에 제 주신호를 남창벼 남창고라는 성 안에서 시간을 질질급해서 며칠째에 군대를 발병하십시오 그래서 하루라도 병사를 발병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백성은 편안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왕양명의 예상은 벗어나지 않아서 위조 공문을 들고 그리고 주신호는 두려워해서 어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란의 지부 기란이 최고 책임자인 5분전과 함께 계획을 통해서 주신호의 난빡한 죄행을 전부 다 알리고 충성을 다하는 경문을 발표하고 각군의 군사를 모았던 것입니다 그 동시에 주신호를 견잡해서 왕양인 대군이 풍성으로 출국한다는 거짓 정보를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 그 남창 밑에 풍성 있죠 네 풍성 이렇게 그러니까 대분이 그 풍성으로 갔다 탐승 먼저 가고 남창 친다 이런 정보를 풀렸습니다 이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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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는 먼저 조정의 명을 서술하고 허태 뭐냐면 여 각 사람들이 4만명을 풍양에서 육로 진공하고 유리 기회용은 겸서적인 4만명을 이끌고 서주 해악으로 수립으로 병진해서 또 왕양은 2만명을 들고 양단은 8만명을 이끌고 길 정해서 사면을 거쳐서 남창으로 공격한다 결국은 남창이 주신호가 있는 번거지니까 그래서 왕양은 위조 문서를 선에 보면서 남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신호의 복병에 관리해서 위조 문서가 주신호의 선에 들어가서 그래서 왕양은 동시에 그 유양정의 아내와 딸을 상당히 우대를 했고 그 가족의 소식을 유양정에게 전해서 이게 왕양의 유양정이라는 것은 유양정은 누구냐 하면 주신호의 핵심 참모 모사죠 그래서 그때 그 아내와 딸을 잘 왕양양에 대우를 해서 이게 주신호한테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 지가 데려있던 참호지만 자기 그 아내하고 딸들이 왕양양 쪽에 있으니까 아마 이게 내통이 되지 않을까 의심을 한 것입니다 약간 의심이 들어 그리고 이 사실은 집에 파견해서 또 비슷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깐 두 아주 핵심 참호의 가족들한테 아주 잘 대화해준으로서 오히려 영왕이 이 두 사람을 의심하게 왕양양이 그러니까 이걸 반간 책략이라고 반대로 간첩으로 하는 그 반간 책략인데 이런 책략이 나중에는 먹혀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주신호가 공격을 머뭇머드하고 그 진짜 앉아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 그리고 6월 22일 기량군에 주둔하던 왕양령은 향군에게 백성을 먼저 안정하게 한다는 글 이것을 내고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영왕의 반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백성의 안전한 생활을 바라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잊지하지 말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강성 각부 현은 전쟁의 화를 당해서 양식의 공급은 제대로 각지에서 되지 못하니까 마음이 동의하기 시작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더욱 긴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빈곤 구제를 정지하고 소속 노역을 금지시키라고 이렇게 긴급한 상황 위에는 그리고 유명한 십가 패법을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기회화가 왕향명을 설득하려고 갔지만 초병의 저지를 받고 왕 영왕의 신자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기회화는 주신화의 꾸준음을 들을까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회화한테 신화가 물어봤습니다 왕향명이 여당 맞을까봐 거기서 왕성인은 감지 자기만 지킬 수 있지 어찌 감히 전호와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화는 기회화의 말에 대해서 그걸 비피밋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는 주신호 는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남장 사물 지키고 군사 무비를 마련해서 성밖의 성질을 설치하도록 명령했고 주신사신은 누비화 농장에 따르죠 장랑 세자 종실 그 다음에 요양정 이사실 양장 방경동을 이끌고 7월 3일 남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주진화를 구강 왕으로 봉하고 천자로 취했으니까 수백 척의 선박을 이끌고 장강을 따라서 남경을 진격하려고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강을 따라서 배를 따라서 안경을 지나가지고 남경을 진격하라고 했습니다 출발 이내에 주신은 루기에게 앞에 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기는 주신의 의대를 알지 못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저를 어디로 데려옵니까 그러니까 주신은 그걸 태우 무정의 할머니 남강의 지시에서 각 신앙들이 남편에게 가서 조상에게 제설진 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함께 오르지 않아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루기는 반신반의 지만 주신으로 그대로 떠났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에 주신은 재단을 설치하고 양장 장강의 신에게 재배를 하고 포로 잡은 서부지부인 왕위방의 목을 베어 하늘에 제세를 했습니다 탁상위에 목을 벤 재물을 받으려고 할 때 재단의 탁자 다리가 갑자기 불어져서 왕위방의 머리와 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그 머리와 다리를 강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대엘이 출발했을 때 하늘이 돌보면서 먹구름을 뒤집혀서 하늘을 완전히 강행했고 돌풍도 일어나면서 폭우와 함께 벼락과 번개가 쳤습니다 이 산박 앞에 앉아있던 주신호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호 동생이죠 뭐 주신호 슬퍼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호가 거닐내기 사병은 6,7만명에 대해서 10만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에서 약산한 물건을 문장하고 깃발을 꺾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열은 장광을 뒤두퍼를 그만하고 60여기가 됐다 굉장히 긴 행렬을 하고 남강을 치러 남경을 치러 나갑니다 남경을 치러 그러니까 남경을 도착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구강에서 안경입니다 안경과 남경고 사이에 구강이 있습니다 구강에서 안경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안경 외곽에 도착해서 주신호는 반궁한테 얘기를 합니다 반궁은 안경사람입니다 고향사람 반궁은 주신호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호는 그에게 경문을 주고 안경구 선화로 들어가가지고 군사 성문을 열고 투항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안경구 성의 태수 장문군 그리고 도지휘 양예를 불러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궁에 와서 투항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양해는 성묘에 올라가서 반궁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신화인데 어째서 반족의 노예가 돼서 이런 말을 전하는가 나는 일 있으면 직접 와서 안경사람 칭혼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궁은 성문을 열어라 나를 도로해 버리면 내가 한번 너하고 의논할게 있다 그 양해는 고치지 못해서 양해 예민이 양결이 아니라 대답을 뭐라 문을 열려면 반드시 역적 신호 그 자신이 오라 그래서 양해는 말을 마치고 화를 당겨서 사병들에게 반궁을 겸해서 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궁은 도망쳐서 신호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신호는 잔뜩 화가 나서 안경상에는 닭 한 마리 개 한 마리 남겨놓지 다 죽이겠다 그 이 사실은 그 책서니까 이 말을 듣고 했습니다 전하는 빨리 남경으로 가서 제휘에 오르기려면 어찌 남 안경이 함락되자는 걸 걱정하십니까 이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주신호는 아무렇지 가만히 있다가 산박 안경선을 둘러서 곧바로 남경에 갈 것 사실을 양해는 벌써 알고 있었고 주신호는 곧바로 남경에 가지 못하게 와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는 성병 네 군데 역적을 무찌르자 하는 글자를 꽂아놓고 그리고 군사 여러사람들 컨설를만 컨설류로 이 반저가 수리란에 천견이 도착해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낸 병호사가 도착해서 전가를 소멸시킬 것이다 이게 천반전 만반전 뭐 이렇게 욕을 치니까 욕을 해야 되니까 주신호는 저 밖에서 떠드는 소리 그치 않고 계속 되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반품이 되는 거를 양해가 구민을 시켜서 천하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호가 공격 이제 안경을 공격해서 한 낚시고 양해를 죽인 뒤에 남경으로 늦지 않다 그러니까 안경을 먼저 공격하자 그래서 안경 성을 갖다가 주신호가 공격하고 그냥 배를 타고 지나갔으면 끝났을 텐데 끝으로 안경을 공격하고 성을 공격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안경 성은 굉장히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반군이 선이 사다리를 만들어서 성에 들어오려면 너무 높은 사다리를 만들어서 활을 쏟고 그 다음에 사다리를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가 좁으니까 좀 넓게 하면 거기다가 이 군민이 풀을 갖다가 십 많이 이렇게 마른 풀을 많이 동염해가지고 거기다가 풀을 붙여가지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던 병사들이 전부다 부담에 타죽고 이런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사람과 위에서 막는 사람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니까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전부다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 그 뭐냐면 그 원래 밤에 그 다음에 또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주신호의 군대를 공격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 주신호가 군대가 부단히 안경을 공격할 때 그래서 왕의 한명이 주신호가 7월 3일 대구를 이끌고 장강을 따라 내려가서 눈앞에 있는 안경을 공격할 것이다 아마 안경은 한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왕의 한명은 남창성 수비가 공격해서 성밖에 그 복경을 숨어놓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복경의 위치는 알 수 있지만 그 소식을 알려준 반군에게 아주 상을 구호하기 주로 남창성 밖의 매복된 병사의 구체적인 위치를 다 보고하기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다 알았으니깐 뭐 그걸 절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 장소들은 아 이 안경을 먼저 구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안경을 지금 안경이 위태하니까 우리가 가서 안경을 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의 한명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 하냐면 안경이 중간에 있는데 만약에 안경을 구하러 가면 구강과 남강이 바로 중간에 있게 된 겁니다 안경을 구하러 이렇게 가면 지도에서 발생할 수 구강하고 안경은 구강이 벌써 신호의 근거지가 됐는데 안경을 구하러 가면 뒤에서 뒤에서 쳐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안경이 있던 그 주신호의 군사들이 그날을 맞이하고 앞뒤로 맞이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 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만약에 안경을 신경보호를 끊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남창을 먼저 공격하자 그러니까 안경은 스스로 방어를 잘할 것이다 남창을 먼저 공격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창을 공격하면 이 안경의 같은 그런 주신호가 군대를 들이켜서 자기 본고지인 남창으로 돌을 굽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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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은 그대로 된 겁니다 남창으로 왕이 이란벤에서 모은 유리조영을 통솔하고 남창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먼저 남창의 지리적인 위치 이런 걸 상세하게 조사하고 그 시기를 파악을 해서 대부대가 성을 공격할 점에 적군이 작은 길로 몰래 들어가서 습격해서 군대의 자유로운 행동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습격을 복병을 다 막아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왕양명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7월 17일 날 왕양명은 전군을 13 지부대로 나오고 7부대는 남창노동, 7도 성문의 전면을 공급하고 나머지 부대는 7군 중 4문을 7개가 운이 있는데 4문을 협동하는 유혹부대이고 각군은 지휘관에서 따로 공격노선과 공격노선을 상세히 지시하고 군령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1에서 12군까지 합해서 13부대 총병률은 모두 34,750명인데 사실 6,7만 명을 치러는 7군 대를 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남창노선에 대한 총공격을 일으켜서 7월 18일 왕양명은 성안에 있는 관병의 알림 이렇게 밝혀서 성안에 왕족 군과 이민들을 가려내서 공격을 목표는 반란에 있는 중심을 모반자이며 그 주신 후에 학정에 시달린 백성을 해방시키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심했고 영왕이 배반 거역해서 사면받지 못하는 데 있으나 저정은 상당히 어짐을 베풀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다 사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경의 군대가 수비가 아주 너무 고급해서 주신호가 지휘하면 안경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7월 18일까지 신호의 군대는 안경을 함약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남창을 짓고 있던 군대가 신호에게 편지를 보내서 왕양미 근 대군이 이미 풍성에 도달해서 여기 지금 남창 바로 밑에 풍성 있습니다. 그 풍성에 도달을 해서 남창을 공격하는 이들을 다 직접 받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성안에 군민들은 아까 고시를 다 보냈으니까 모두 벌벌 떨고 있고 주신호한테 빨리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신호는 편지를 받고 깜짝 놀라서 전군을 회군에서 남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책사가 뭐냐면 황겁기 글을 말입니다. 만약 전학에 한번 회군하면 군대의 마음은 떠날 것이다. 그때 주신호는 대답을 드리려고 하죠. 남창 내가 본거지, 나의 본거지다. 본거지를 구하자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유학령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경이 조만간 격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경을 얻으면 그 주든지로 삼고 그리고 그런 뒤에 남간 국가의 병사를 모집해서 남창을 갖다가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이 아주 그다른 걸 알면 싸우지 않고도 왕협의 군대를 물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주신호는 눈을 불고 위안질을 바라면서 그녀는 노예의 가족은 왕수인의 공약을 받고 그래도 남창을 갖다가 가져오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신호의 마음속에는 옛날에 왕협의 유학정과 이사실의 집안에서 잘 대우자 했다는 것 같다가 꺼림직하게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런 조언을 할 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호는 두 책사회사를 잘 띄워놓은 그 계책이 왕협의 계책이 벌써 먹혀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신호는 안경의 보혜를 풀고 대건을 이끌고 남창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룡은 첩보를 통해서 주신호가 남창 성박에 왕군의 천여명의 복권을 숨겨났다고 하는 소식이 됐고 바로 정병 400명을 들어가서 자료질로 따라서 매복시킨 복권에 대해서 야습을 전개해서 격파시켰습니다. 야습이 밤에 벼랑간 습격하는 것입니다. 그 주신호의 복권은 일지에 계획되고 그 전국 남창성으로 도망쳐 버렸고 남창성은 비록 대량의 각종 무기를 기축하고 있었고 엄격한 방황에 대해서는 있었지만 군관의 복궁들은 패전 중에서 성을 떠나갔고 왕양룡이 내고는 이미 그 남창성의 성질을 대단히 애호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하의 사는 모두 놀라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양룡은 큰 소리로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옹군전은 병전을 입고 사다리에 올라가고 성격단정을 지어 올라갔습니다. 성을 지키던 병사들은 왕양룡 군대의 사기가 왕상을 벗고 창칼를 내던지고 폐쇄해 버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 밖의 왕양룡 군대가 항성을 드렸고 왕양룡 군대는 성문을 깨뜨리고 쉽게 남창성의 조건을 구태하고 남창성을 입게 가지고 함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양호에서 수신호하고 왕양룡이 어떻게 싸우는지 하는 장면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